자유한국당은 평론가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라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4일 마스크 대란마저 야당 탓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노컷뉴스의 기사와 기사에서 언급된 본평론가를 공개 저격했습니다 노컷뉴스는 2월 4일 중국의 마스크 300만장 지원 누가 가짜뉴스 흘리나 라는 기사를 전송했습니다 이 기사의 핵심은 이미 1월 30일 외교부가 보도자료로 발표한 내용을 확인하는 팩트체크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노컷뉴스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보다 중국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친 자유한국당의 여론 왜곡에 대한 팩트체크를 했고 본평론가는 이에 관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상식적 주장을 덧붙였을 뿐입니다 기사에 불만이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론가 입에 재갈을 물린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언급하며 압력을 가하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통하는 저열한 방법입니다 정당이 재난을 정쟁이 도구로 활용하는 행위는 아무리 선거일이 다가오더라도 용서받기 힘듭니다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자와 평론가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며 여론을 왜곡하려는 행태에 분노를 느낍니다 본평론가는 이에 절대로 구루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그려왔던 것처럼 상식에 맞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평론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2월 6일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